진짜 말 안 듣네. 너 강우영 맞아? 뭔 소리야? 잡귀든 강우영이든 제발 신경 끄고 가시오. 뭐야? 야, 너 뭐해? 내려놔. 움직이면 떨어진다. 잠깐만 기다려. 여기. 여기. 쥬가게 있길래 사왔는데 잘됐다 오늘은 많이 놀랐을 테니까 일단 푹 쉬어 약도 꼭 챙겨먹고 우린 내일 아침에 보자 강우 형 고마워 그래 넌 이렇게 좋은 애인데 아무래도 내가 널 좀 잘못 기억한 것 같아 하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했던 적도 없잖아 난 혜지 아니었으면 너 기억도 못했을 건데 너도 나 그렇지 아니 솔직히 너나 나나 쌍방 동창 3 정도잖아 하하 흠 일어나서 연락해 온다 강우 형 좀 기분 상했으려나? 아니지 강우 형 잘못이지? 끼를 왜 부려? 야 너 뭐해 내려놔 이봐 이봐 강우 형이 먼저 선을 세게 넘은 거라니까 어? 아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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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